MBC LBS MBC LBS 저희가 셋이 같은 팀으로 같은 팀으로 상공 같은 팀으로 상공 같고 어디랑 갈까? 스웨덴이랑 과 멕시콘과과 스웨덴이랑과 첫 경기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실이 오르네. 이게 패스고, 이게 슛. 이게 크로스. 이게 슬프 패스. 이게 빨리빨리. 비교해서 바꾸는 거. 아 비가 오고 있어요. 리셋 터널에서 약간 마음이 어려워. 살짝 부터닥부터 하죠, 이거. 사람이 긴장도 돼. 긴장도 돼. 이 장면이 좀 멋있는 것 같아. 애국가가 울리기 전에 아 이게 이쪽에서 보면 관중들이 촤악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? 멋있죠.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다 일어났습니다. 그러니까. 가자, 가자, 가자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제가 파란색. 제가 파란색. 제가 빨간색. 빨간색이네요. 사운드가 노란색. 제가 노란색이네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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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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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괜찮은데. 고맙습니다. 수트 해야죠! 동민아! 그렇지! 그렇지! 그래도 굉장히 밀업을 주고 있어요 지금. 거의 반 코트네요.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고. 손이죠. 진짜 지켜봐요. 이거 약간 진짜 차원이고 플레이어. 이제 기반전의 힘을 내서 이렇게 골을 못 넣으면 좋겠지? 이제 골을 넣어야겠다. 압박해. 춤이 보셨죠? 오 좋다. 아 더워. 더워졌다. 따라가야지. 역시 김성킥. 이 방향은 지켜봐요. 이제 안 기다려주세요. 자, 이제 안 기다려주세요. 나가, 나가, 나가. 두 명도 먼저 갑니다. 두 명도. 아, 좋아요. 좋아요. 노! 사고! 아, 사고! 80분! 80분에 이렇게 황희샤이 늑점을 해주면서 1대0 워치. 박성아 하고 있는 대학생 나 두 개 기분 좋아해요 아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진짜 뒤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좋아요 아 좋으신지 좋으신지 부자체월 선수 그걸 불안해요 오 씨 김영도 자 김영도 좋아요 아 네 1대0으로 그래도 진짜 3자원 택배했습니다 예선 첫 경기 상호 다 상호 다 상호 지금 막 아직도 이제 치게 졌는데 몸을 기장으로 손 손 선수 기회를 받아가니 찌르러가 잘 될 거라 다시 고맙습니다 시간내제 축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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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내제 신 상호 상호 선수 상호 상호를 위해서 상호를 위해서 퇴근할 때 상호를 더 쓰려고 노력합니다. 상호도 힘드셨고 고초도 그만한다는 걸 상호도 그만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상호도 다시 드려요. 은은아 내가 이 선물을 받아갈게. Pete 이것저것 Lifestyle 반납 중화에 뺏 wires 입니다. 내일은 마 Gab제